1, 2, 3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떤 그룹이 되고 싶어요? 저희가 늘 연습할 때 교훈처럼 학교에 교훈하듯이 저희도 약간 교훈이 있는데 저희 안무가 선생님이 지어주시는 건데 ARP라고 온라운드 플레이어라는 말이 있거든요. 그런 것처럼 저희도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옛날도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잘하는 그룹들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정도만 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모든 다방면으로 다 잘하는 그룹이 되려고 합니다.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만은 하잖아 오 예스 응 오 아 예스 그래 난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저격에 너에게 다가가서 느낌이 마주쳤어 스타일 좋아 느낌 좋아 다를 게 없는 오늘 너 때문에 살아오네 오늘이 좋아 응 오 아 예스 첫 번째 팬 감탄사 그동안에 찾아 헤맨 여자 응 오 아 예스 맞는 옷처럼 잘 어울리는 너야 이렇게 이런 말 어떤 것 같아 두 번째 플린 먼저 당기기 오 오 두껍걸리는 초침 스탠바이 큐 아 시간되면 창전할래요 예스 이런 건 어떤 것 같이 아슬아슬하게 아찔하게 그대가 내 품에 들어오게 네 마음과 네 미소와 네 손길과 네 미소 오늘 밤 그대를 유호할래 오늘 밤 바라본 저 딸이 너무 저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운 텀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난 여자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만 너만 보면 내 맘이 흔들려 여자가 있는 게 자꾸만 후회가 돼 헤이 헤이 본인의 매력 포인트가 뭐예요? 저도 최근에 안 하는데 귀여우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안 하세요? 네 누가 얘기해 주셨어요? 형들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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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한 번 뭐 하겠냐고요 확 더 올려봐 더 올려봐 더 올려봐 더 올려봐 뭔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.